이번 시간은 계산작업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계산작업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데이터베이스 예제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나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지정해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조건을 데이터 안쪽에 있는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구요. 또는 사용자 직접 조건을 입력하게끔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 1에서 응시 구분이 P-1인 학생들의 1차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응시 구분이 P-1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1차 평균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P-1에 해당한 1차 데이터들은 이만큼 해당이 된 것 같구요. 이 데이터가 5건이죠. 5건이면 값을 다 도에서 나누기 5한 평균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다면 일일이 작업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12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수식 입력줄에 함수 삽입 또는 수식탭에 함수 삽입 동일합니다. 클릭 한번 하시구요. 범주 선택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구요.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맞는 평균은 D-Average 함수 사용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구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야만 되는데요. A2부터 D10까지 위쪽에 있는 필드명까지 포함하셔서 데이터를 넣어주시구요. 두번째 필드는 평균을 구하고자 한 필드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1차에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C2셀을 클릭하셔도 되구요. 또는 숫자 1, 2, 3, 3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은 B2와 B3에 입력된 응시구분이 P-1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라고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안쪽의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76.8의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 위 두번째 보시구요. 금성물산의 판매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금성물산을 찾구요. 금성물산에 해당한 판매금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IC 미셀에 두시구요. 함수 삽입 클릭하시구요. 합계를 구한다. Dsum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앞에 D가 붙어있구요. 평균은 Average, 합계는 Sum 이렇게 함수를 선택하시면 되요. Dsum 함수 선택하시구요. 확인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필드명을 포함해서 F2부터 I10까지 필드는 판매금액에서 구할 겁니다. 조건은 대리점이 금성물산이라고 선택해 주시구요. 조건은 항상 필드명과 데이터 같이 들어가야 되구요. F2부터 F3까지 선택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부서가 영업 2부에 대한 1사분기, 2사분기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A23셀에다가 부서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A24에다가 영업 2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1사분기와 2사분기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커서를 B24에 두시구요. 함수 삽입하시구요. 최대값을 구한다. Dmax란 함수 사용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최대값 선택하셨다면 확인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 범위가 들어가시면 되구요. 필드는 1사분기에 해당한 C15셀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조건은 부서가 영업 2부라고 지정하시면 되요. 현재 입력한 수식을 2사분기 구하실 때 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두번 작성하지 않고 한 번에 수식을 복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는 부분은 절대 참조가 돼야 될 것 같구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A15부터 D12까지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범위 정하시고 F4 필드는 1사분기에서 수식을 복사하면 2사분기로 바뀌어야 되니까 절대 참조 안하구요. 그 다음 조건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하니까 범위 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사분기와 2사분기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4를 참조하시구요. 소속이 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대한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오른쪽 노란색 H23의 소속 H24의 대한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준우승 횟수 조건 필드명을 입력하실 때 위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요. 물론 뒤쪽에서 배우시겠지만 조건의 함수를 사용하신다면 동일하게 사용하지는 않구요.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 똑같이 입력하실 때는 똑같은 필드명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구요. 준우승 횟수가 5 이상입니다. 그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래서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소속이 대한이구요. 하나, 둘, 세개가 있네요. 대한은요. 이 세개의 데이터들 중에서 준우승 횟수가 5 이상 그럼 하나, 둘, 두개 정도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 두건인 것 같구요. 13과 5 두건의 데이터에 어떤거에 합계를 구할거냐면 실제 합계를 구할거는 아, 개수를 구할거는 몇건인지 개수를 구하는거는 우승 횟수에서 개수를 구하래요. 물론 준우승 횟수에서 구해도 상관없구요. 우승 횟수에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 두건입니다. 라고 일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구요.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4셀을 클릭하시구요. 함수 삽입 데이터베이스에 디카운트 선택하시구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F15부터 I21까지 필드는 우승 횟수에서 구한다 H15셀 클릭하시구요. 조건은 노란색 부분 소속부터 크거나 같다 F5까지 선택하시구요. 확인 누르시면 2라는 결과가 표시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5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가 점수가 400 이상이거나 그러면 필드명을 항상 같이 입력하셔야 되죠. 평가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4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학년이 2학년입니다. 네,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두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값을 추출하겠다 라고 하실 때 OR 조건으로 행을 다르게 조건을 입력해 주시구요.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오른쪽에 400점 이상인 2학년의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DCountA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구요. 먼저 C37셀 클릭하시구요. 함수 삽입하셔서 DCountA 숫자든 문자든 공백이 아니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함수구요. 확인 버튼 필드는 A27부터 D34에서 개수를 구하는데요. 문제에서 특별히 특정 필드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필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학년을 선택하셔도 되구요. 학과를 선택하셔도 되구요. 성명, 평가점수 상관없습니다. 학과를 선택하셔도 되는게 이 함수는 CountA이기 때문에 문자가 있어도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평가점수 A36부터 B38까지 조건 지정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면 5라는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요. 평가점수 400 이상인 데이터가 1, 2, 3, 4개인 상태에서 1, 2, 3, 4개인 상태에서 또는 학년이 2학년이라도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3개 중에서 2학년 찾아보면 1건 정도 있구요. 그래서 5건에서 5라는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 6에서 상반기 합계가 5만이죠. 5만부터 10만에 해당한 상반기 합계 합을 구해서 H37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입력하시는데요. 상반기 합계가 5만 이상, 10만 이하입니다. 그래서 조건 필드명을 상반기 합계 입력하시구요. 먼저 크거나 같다 5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옆에다 또 한 번 상반기 합계 해서요. 작거나 같다 1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엔드 조건으로 작성하게 되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보다 크면서 10만보다 작은 데이터의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구요. 이제 H37셀 클릭하시구요. 상반기 합계를 구할 거니까 D-SUM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37셀 함수 삽입 그 다음 D-SUM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넣어주신 다음 필드는 상반기 합계에서 조건은 작성하셨던 데이터 F36부터 G37까지 확인 버튼 눌러서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